안녕 케이트 뭘 그리고 있어? 아 바닷가 풍경이구나 이거 먹을래? 늦었어 좀 나도 줘 미안 그래? 이 장난 맛 좀 봐라 팔레트에서 물감 몇 가지를 제거해주세요 같은 색의 캐러멜을 준비해서 포장을 벗기고 공처럼 굴려주세요 이제 사탕을 물감이 있던 곳에 맞춰주세요 약간 눌러야 합니다 끝 안 나눠주면 난 이거 먹을 거야 물감을 먹으면 안 돼 케이트 안 돼 안 돼 안 돼 토하게 될 거라고 그만해 여기 내 거 먹어 고마워 어 어 농담이야 바치젠 나누면 더 커진다고 음 물감보다 훨씬 낫군 수업 시간에 우리는 자리에 앉아있어야 하죠 그러나 제니퍼는 이를 정말 말 그대로 실천하네요 됐어 케이트 대답해볼래? 네 뭐지? 내가 복수할 거야 쟨 이 동전이 사라지는 걸 볼 준비됐어? 우와 어디 갔어? 아마 여기? 짜잔 꽤 멋지지? 우와 이 모자와는 비어있어 그치? 아니야 꽃이 가득하지 비밀 좀 알려줘 제발 싫어 안 가르쳐줄래 안 돼 음 잠깐 마술 나도 마술 할 수 있어 자자 이 탄산음료 보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게 할게 아브라카다브라 안락하잠 이 음료수가 없어지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짜자잔 맙소사 진짜였어 그렇다니까 나중에 봐 내롱 학교는 정말 지루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해한 장난으로 약간 양념을 좀 쳐보는 게 어때요?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법을 찾고 있다면 선생님들을 속이는 것은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와 엄청났어요 학교실에 몰래 들어가려고요? 너무 위험하다고요 쉿 저기 애플피 선생님이야 아주 피곤해 보이시는데 운도 좋지 잠든 선생님이라니 완벽한 먹잇감이야 이 장난에는 머그잔과 이런 거미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이 녀석을 컵에 떨어뜨리고 커피를 바로 부어주세요 애플피 선생님은 커피에 크림과 거미를 넣는 것 맞죠? 일어나세요 아 저희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와 역시 내 학생들이 최고라니까 그리고 이제 마법의 장난이 일어나는 걸 기다려보자고요 선생님이 커피를 다 마셔가는 것 같군 으악! 거미! 네 적중했습니다 누가 깨끗한 그릇을 두고 갔네요 아! 마지막이었어 누군가는 끝내야 하겠지? 어떻게 됐어? 좋은 냄새가 나네 곧 돌아올게 바로 이거야 남은 게 있나? 누가 빈 상자를 그대로 두냐고 당연히 케빈 지시군 그냥 이거 먹지 뭐 하지만 되갚아주고 싶은걸? 이거면 케빈에게 복수할 수 있을 거야 시리얼 박스를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입구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 도마를 사용해서 상자를 이렇게 다시 세우는 거예요 누가 열면 아주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내 임무는 여기까지 아직도 시리얼 먹고 있는 거야, 케빈? 응, 더 가져와야겠어 벨라 거를 한 입 먹을까? 안 돼 새로 가져와 재미있어지겠군 새 시리얼 우와 시리얼 폭포군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상자를 만든 사람은 해고돼야 해 벨라 내가 봤어야만 했는데 자,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누구지? 개비 할 말이 너무 많아 으악 여기 달걀이 왜 있는 거지? 벨라 건가? 새로 꺼내놔야겠다 아하 그게 마지막 거였나? 벨라가 날 죽일 거야 이거면 되려나? 어쩔 수 없지 벨라 복숭아? 이거라면 계란보다 낫지 빨리 해야겠어 이 장난에는 플레잉 요거트가 필요합니다 아주 평평하게 펴주세요 복숭아를 반으로 자르고 가운데에 놓으세요 익숙해 보이세요? 아, 안녕 벨라 짜잔 맛있게 먹어 난 가야겠어 달리세요 케빈 이 계란 뭔가 이상한데? 음, 딱히 나쁘진 않군 여러분이 서두르는 중이라 하셔도 작은 장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음, 여기 뭐가 있지? 이 감자칩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음, 소피아가 감자칩에 손을 뻗으면 곧 모든 게 바뀌겠지요 이 장난을 위해서 이렇게 긴 통 안에 든 감자칩이 필요합니다 커터칼을 이용해서 통의 아래를 조심스럽게 잘라주세요 바닥은 닫힌 채로 두면서 원래 있던 모습대로 통을 세워두도록 하세요 저는 여기 절대 없었던 거예요 좋았어 그럼 한번 숙제를 시작해볼까? 오, 간식도 먹으면 좋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아, 에이미가 방금 모르게 신선한 감자칩 한 그릇을 대령했네요 난리 났네 이 중 몇 개는 아직 먹을 수 있으려나? 무슨 통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에이미, 친구 생일 카드 쓰는 거 마지막까지 미룬 건가요? 펜 좀 빌려줄래? 고마워 소피아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더라 저기, 그 펜 내가 쓰고 있었다고 이제 아무도 못 가져가 잠깐만, 미아 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난 이제 카드 어떻게 쓰라고 이 트릭은 정말 간단해요 펜 한쪽을 입에 문 채 손으로 밀어주세요 미아의 입에서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레드 제풀랜드 얼굴 갈 신인 라커가 여기 있네요 어우, 이럴 수가 기막이를 치면 놔두고 왔어 그냥 멈출 때까지 웃으면서 끄덕이고 있어봐요 이거 들려? 안에 뭐가 든 거지? 뭐야, 이거 돈이야? 친구들이 저한테 더 집중하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지폐가 보이시나요? 이 반짝거리는 나이프로 여기다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요 안 돼, 돈을 자르려는 건 아니지? 못 보겠어 칼로 가운데를 가를 거야 그러면 10불짜리가 두 장이 생기겠지? 잠깐만, 정말 반으로 자른다고? 제 정신이야? 이런, 소피아가 펀치를 거의 뱉을 뻔했네요 지폐 두 장이 접혀있던 거네요 지폐 두 장이 접혀있던 거네요 진짜 날아봤어야 했는데 소피아, 엄마가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시잖아 어, 내 사과 어디 갔어? 여기 이 사과 말하는 거야? 에이미, 그거 돌려줘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냉장고에 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머, 어떡하지? 내가 한 입 먹어버렸네 괜찮아, 바로 씻어내면 되니까 음? 뭐야? 너 무슨 마술사 같은 거야? 이 트릭을 하려면 사과와 구겨진 키친타월 한 조각이 필요합니다 키친타월 조각을 사과에 붙여주세요 그리고는 크게 한 입 베어먹은 척하세요 이제 그 비를 재빨리 손으로 쓸며 씻어내주세요 응큼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